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추위를 타고 독감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감기가 심하면 독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둘은 확연히 다른 증산입니다. 원인과 치료 방법 또한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독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 독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 200곳을 방문한 독감 유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서 유행 기준 11.3명을 넘어섰고요. 이것은 독감 유행 시작 초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달 2월 중순에 유행이 정점에 이룬 후에 4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서 기침, 인후통 같은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고혈압, 강렬병 등 만성질환자, 생후 6에서 59개월 영유아, 임신부 등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독감 예방접종을 백신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독감과 감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감을 독한 감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많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이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말합니다. 독감의 임상 증상은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오심이라든가 구토, 설사 등의 장염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비교하면 두통이라든가 고혈, 몸살,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은 독감이 더 빈번하고요. 콧물이라든가 코막힘, 목아픔 증상은 감기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감기에 자아하는 경과는 증상이 시작된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감은 환자가 기침, 재채기, 대활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만을 통해서 주로 전파되고요. 폐쇄 공간에 밀집한 집단에서 공기 감염도 가능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건조한 점액에서 몇 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라든가 환경을 만지고 나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에 접촉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감의 잠복기는 1에서 4일 정도인데요. 바이러스 전파는 성인의 경우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증상 발생 약 5에서 7일 정도 가능하며 소아 경우는 증상 발생 후에 7일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감의 유행은 갑자기 시작돼서 2, 3주에 걸쳐서 정점을 이룬 후에 2, 3개월간 개척되다가 갑자기 소멸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경과를 보이는 이유는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1에서 5일 정도로 짧으며 호흡기 분류돼서 짧은 기간 동안 다량의 바이러스가 분비되는 그런 특성 때문입니다. 보통 감기면 푹 쉬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감도 똑같이 생각하고 좀 푹 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요. 매년 성인의 5에서 10%, 어린이의 20에서 30%가 걸립니다. 독감은 항원변을 일으켜서 매년 유행하거나 10에서 40년 주기로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제적 감시가 필요한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질병입니다. 온대 지역에서는 계절성 유행이 주로 겨울에 일어나지만 열대 지역은 연중 발생 가능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A, B, C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독감은 주로 A형과 B형이 일으킵니다. B형은 증상이 약하고 대규모 유행하는 경우가 듭니다. 심한 증상을 보이는 A형 독감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표면 항원 H, N의 종류에 따라서 H1, N1, H3, N2 등으로 표시합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던 신종플루는 H1, N1 바이러스였습니다. 독감은 전염병도 매우 강하고 증상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약자라든가 만성질환자가 독감에 걸릴 경우는 세균성 폐렴이라든가 심부전증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앓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서는 합병증이라든가 또 입원율, 사망률이 다 높게 나타납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의 약 90%가 노인인데요. 특히 8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65세에서 69세의 노인보다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독감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독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충분한 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감의 치료는 주로 대증요법을 하는데요. 합병증 발생에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아니고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과 수분 섭취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열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치료여서 충분히 호전됩니다. 하지만 합병증 발생에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가 제가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독감 증상이 나타나고 48시간 이내 사용하는 경우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유행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오셀타미버입니다. 독감 유행지부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런 고위험 환자분에서는 항바이러스의 사용에 보험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화라든가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지어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들이 다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 꼭 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 마련인데 꼭 맞아야 하는 필요가 있을까요? 독감 백신의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독감에 걸리는 경우에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을 권장됩니다. 독감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로서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또 심장, 폐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또 간병인, 그리고 생후 6에서 59개월 소아, 임신부가 해당됩니다. 독감 백신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 약 70에서 90%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노인이라든가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그보다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합병증이라든가 입원율, 사망률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후 항체화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통상 6개월가량의 면역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빨리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감 백신은 팔에 근육주사로 접촉하는 사백신과 코 안에 분무하는 생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백신은 생후 6개월 이후부터 매년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접종 첫 해에는 한 달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1회 정도 접종합니다. 단, 독감 백신 접종 첫 해에 한 번만 맞은 경우라면 그 다음 해에는 한 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9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은 1회만 접종합니다. 또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예방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기존에 맞았던 독감 백신이 3가 백신이었다면 작년부터 4가 백신이 새로 나왔습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유행이 예상되는 균주를 넣어 만드는데요. 일반적으로 A형 두 가지, B형 한 가지 등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B형 균주 하나를 더한 것이 4가 백신인데요. 만 3세 이상 및 소아, 또 성인에서 더 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문기구는 2014년부터 4가 백신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4가 백신이 3가 백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독감 예방 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지만 그것으로서 100%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접종의 효과는 70에서 90% 정도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외에도 독감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든가 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알코올이 포함된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침할 때는 티슈 등을 이용해서 입을 가리고 하고요. 티슈는 바로 버리는 것이 좋고 기침을 자주 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슈라든가 마스크가 없을 때는 옷소매를 이용해서 입을 가려야 하고 또 소매가 없는 옷이라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 다음에 손을 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열이라든가 기침, 목아픔,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독감이 유행할 때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